이 시간 오래간만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심령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것을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간정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 자신한테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번 기도 여기 와서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꽉 찼었어요 꽉 차서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꽉 차서 함께 기도했던 게 바로 어제 같은데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 단임 목사님이 유튜브만으로 이렇게 집회 인도하는 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전화 함께 나눌 시간 은혜 함께 나눌 시간이 있냐고 연락이 오셨길래 요즘도 집회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한다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집회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시나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기도 없이는 못 살잖아요 여러분 예배 없이 못 살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정말 매달리고 붙들어야 될 것이 기도요 예배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흔들리는 세상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진동하고 흔들린다 흔들리는 세상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줄 알았어요 특별히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마다 이제 100세 시대다 이제는 건강하게 100세 이전에 죽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는 누구나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100세가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갈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다가 그러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고 온 세상이 소통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 신세계가 올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풀어 있을 때 갑자기 2019년 12월 달에 우한에서 시작된 이런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팬데믹이라는 건 말만 들어봤죠 이전에 무슨 패스터도 있었고 또 스페인 독감도 있었지만 그때는 유럽에 국한되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지는 않는데 지금은 거의 230여 국가예요 코로나가 지금 감염 안 된 나라는 거의 없을 만큼 모든 나라에 그야말로 전 지구촌에 지금 모든 사람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삶이 멈췄어요 다 멈추고 세상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결혼식 사진인데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저건 블랙 코미디다 그랬는데 이제는 결혼식이 익숙해요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하는 것도 익숙하고 더 기가 막힌 건 주례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그래도 오늘 기도원에서 오라고 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가림막이 안전하고 있고 방역수칙을 다 해서 마스크 안 쓰고 편안하게 설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결혼 주례를 가끔 하면 다 마스크를 씌우게 해요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결혼 주례했는데 이성철씨 가수 이성철씨가 축가를 하러 왔는데 이분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니까 엄청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첫 곡을 부르고 나더니 너무 힘든지 여기 턱걸이 해놓고 축가를 하는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호텔 측에서도 제재하지 않고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기를 낳았어요 조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제가 할아버지인 셈이죠 그런데 걔한테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면 애들이 전혀 자연스러운데 마스크를 안 쓴 얼굴이 울어요 애가 우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쓴 얼굴이 이상한 얼굴이 됐고 마스크를 쓴 얼굴이 자연스러운 얼굴이 된 이런 기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나누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는 기원전 지금 2021년이잖아요 예수님이 분기점이 돼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일상이 돌아가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못하고 여행도 시컨내 보고 이제는 정말 만날 사람 시컨난나 보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19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 이런 메타버스라는 옛날의 영화를 보면요 이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현실과 가상현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실제와 가상현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실제가 가상인지 가상이 실제인지도 모르는 처음에 그 영화 보고 저거 말이 되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왔어요 정말 우리가 매트릭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보다는 가상현실 공간이 이제는 여러분 젊은 세대는요 가상현실 공간이 훨씬 편안한 소통의 공간 거기 쇼핑도 하고 모든 일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현실 세계에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을 오히려 바꿔놓는 그런 메타버스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흔들리고 변동하는 세상 오늘 말씀도 보니까 27절에 보시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흔들리니까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 흔들릴 때 아무리 여러분 210세기가 오고 가상현실이 오고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지금 교회도 사이버 처치가 등장하고 그런 시대지만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코로나에 가장 직접적인 가장 큰 흔들림과 타격을 입은 건 교회였어요 우리 믿음이었어요 우리 예배였어요 우리 지금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지금 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처할 만큼 굉장한 사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흔들리는 건 저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전화하고 핏박의 시대도 있고 박해의 시대도 있고 일제시대도 우리 신사참배의 시대도 있었고 큰 전쟁 3년 반 동안의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부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금까지 왔던 한국 교회가 그럼 이 코로나 한방에 훅 무너졌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흔들릴 때 모두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이 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보여줘야 될 것이 교회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해결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보금은 왜 보금이겠어요 보금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무슨 메타버스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보금은 보금이에요 그때도 보금이고 지금도 보금입니다 여러분 보금이 보금인 것은 죽음을 승리한 보금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게 보금인 줄 믿습니다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냐 다 지금 마스크 쓰고 두렵고 위축되고 다 흔들리고 있는데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냐 여전히 당신들은 남들을 돌보고 있고 여전히 당신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당신들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담대함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진짜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금이 능력임을 보여줄 때 지금이죠 그런데 우리도 다 세상 사람이 흔들때 똑같이 흔들려요 똑같이 흔들려요 다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왜 뜨세요? 굶은 죽을까 봐요 굶은 죽을까 봐 그러세요? 굶은 죽으면 죽죠 다 죽는데 뭐 나만 살려고 그래요 다 죽으면 우리도 괜찮아요 다 죽을 때 죽어도 괜찮잖아요 혼자 사실래요? 그런데 다 죽어도 우리가 같이 죽어도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 죽어도 사람들은 여러분 멸망이고 끝이고 절망이고 완전한 상실이고 지옥이지만 우리는 다 굶어 죽어도 영생이요 부활이요 천국이고 승리임을 믿습니다 병이 걸려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놓고 적어도 예수 믿고 보고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할 때 우리는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 당신들도 위험하고 힘든데 어떻게 이런 자리를 지키냐 그럴 때는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서 있으면 사명 감당하면 되고 죽으면 영생이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날은 죽는 날이에요 안심하고 죽으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안심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복음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놓고 천국에 확신이 없는 분들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단 한 사람도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이런 복음들 들으시고 그리고 금식으로 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증거해야 될 가장 기막힌 복음 증거의 시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 벌벌 떨고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같이 무너지고 같이 흔들린다면 다 흔들릴 때 다 흔들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흔들릴까? 왜냐하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동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서 있기에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이런 서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담대한 사람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있냐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이요 사실은 기회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하나님도 복음의 능력도 죽음의 삶도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20, 30대 세대들은요 아예 하나님도 관심 없고 구원도 관심 없고 천국도 관심 없고 딱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이 전부로 살았는데 20, 30대는 안 흔들릴까요? 무지무지 흔들립니다 무지무지 흔들려요 그런데 무지무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20, 30대가 전도가 안 될 때 지금이 전도할 때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야 다르구나 돈 있는 사람도 무너지고 권력 있는 사람도 무너지고 건강한 사람도 흔들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와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당신들은 안 흔들리냐 나보다도 월급도 적은 것 같고 나보다도 자는 집도 적은 것 같고 자기 집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냐 물어봐야 돼요 우리 얼굴에 있는 이 평안함, 담대함, 소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써도 표정은 있어요 마스크를 써도 눈빛이 살아 있잖아요 마스크를 써도 여러분 평안한 사람, 담대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써도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눈빛, 평안한 눈빛 담대한 눈빛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보입니다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까 떨리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스크 쓰니까 더 어두워요 더 어두워요 그러지 않아도 어두운데 마스크까지 씌워놓으니까 더 어둡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어두워야 되는데 밝아 마스크를 썼는데도 밝아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제일 걱정이에요 여기 우리 교인들도 와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제 모습 보고 목사님도 어두워 목사님도 어두워 그럴까 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조명팀들은 조명도 세게 해라 목사가 이때 어두우면 안 된다 더 세게 하고 제 아내에게도 무슨 팩 같은 거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걸 나도 좀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겠어요? 힘 주는 거 아니에요? 소망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얼굴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빛이 난다 어둡지 않다 마스크를 가려도 빛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마스크를 써도 빛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와서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봐요 처음에는 모세가 몰랐대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팍 머물고 있으니까 자기가 막 변화된 걸 모르는데 내려오니까 모세를 사람들이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전하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얼굴에 마스크 썼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마스크 원조는 모세입니다 설교할 때만 마스크 잠깐 벗고 설교하고 그 다음 마스크 쓴 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있는 광채가 너무 강해서 모세가 우상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두려울까 봐 마스크를 썼다 그때는 수건이라고 했지만 그게 마스크죠 마스크를 써도 빛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써도 갈멜산 기도원에 갔다 왔더니 새벽 기도를 다녀왔더니 철학 기도를 다녀왔더니 예배를 다녀왔더니 마스크를 썼는데도 빛이 난다 마스크를 쓰고도 감출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아이고 너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그 얼굴이 그게 뭔 얼굴이냐 벌써 얼굴 속에 나타나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그 안에 있는 모든 욕심, 탐욕, 더럽고 음란한 마음이 다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온 사람 예배드리고 온 사람 찬성하고 온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얼굴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감출 수 없는 놀라운 얼굴들 그래서 요새 저는 모세 묵상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잘 붙드신 거예요 오늘 결론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와야 은혜를 받지 그냥 여러분 그냥 놀고 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은혜를 잇는 곳에 그곳에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잇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얼굴 속에 우리 얼굴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얼굴 속에 두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불안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된 것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어야 어둠의 때를 이길 수 있어요 어둠으로는 어둠을 못 이깁니다 강한 이 어둠에는요 세상 어떤 것도 돈이든 권력이든 세상 어떤 것도요 이 강한 어둠을 이겨내지 못해요 어둠으로는 어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오 빛이에요 영혼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힘이 있어야 어둠을 이겨내요 그럼 어둠을 이겨내고 저주를 이겨내면요 어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도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다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오히려 더 높은 곳을 더 다닐 줄 믿습니다 이럴 때가 사실은 우리 기회에요 교회의 기회에요 위축되지 말고 눌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걸 보여줄 기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목사님을 뵈면 좋기는 한데 아줌마들하고 막 신방 다니는 게 너무 이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신방 부대 아줌마들하고 목사님들 가는데 그게 젊은 저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거는 아닌데 그 좀 이렇게 남자들 두목이 돼야지 여자들하고 다니는 건 좀 아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돈 많이 벌어서 뭐 저기 성교도 하고 만약에 은혜를 주시면 혹 장로 될 믿음도 없었어요 장로 될 마음도 없었고 그냥 집사나 될까 그랬어요 목사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철학을 하든지 역사를 하든지 인문학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제일 안 맞는 경영학을 했는데 왜 경영학을 했냐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사장 되려고 경영학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죠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요 모든 대통령 되고 의사 되고 뭐 법관되고 실력도 없었지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돈이 많이 벌고 싶더라고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역에 내리니까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빌딩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거 누구 거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우중 씨라는 분이 그 건물 주인이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가난했대요 굉장히 가난했대요 사형제인가 오행제가 있었는데 속옷을 없어서 먼저 입고 나가면 마지막 사람은 속옷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연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세일즈맨으로 와이세스 팔다가 그렇게 해서 저는 대우기 빌딩을 만들었대요 와 그때부터 꿈을 품고 나도 경영학과를 가리라 그래서 경영학을 했어요 그리고 경영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 그때는 저희가 졸업하면 취직격증을 안 할 때고 오히려 회사에서 와서 회사 설명을 하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와서 리크루트 할 때 와서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강당에 모아놓고 회사 소개를 우리 선배님들이 오셔서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으니까 지원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회사밖에는 별로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선배가 와서 자기 회사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걸 사실은 졸업할 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입학할 때 들어야 될 말이 대학생활에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실은 사랑도 해보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사람과 우정을 잘 할 수 없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회사는 다 망한다 망하지 않는 회사는 없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다 영원한 기업은 없다 다 망한다 망하지 않는 기업은 단 하나가 없다 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한다는 땅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졸업하려고 그건 입학할 때 얘기를 해줘야 했어야지 그런데 지금 졸업하려고 그러는데 다 망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화신그룹도 없어졌고 미도파도 없어졌고 코스모스도 없어졌고 옛날에 유명한 회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망하는 기업을 찾았어요 안 망하는 기업 망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기업이 있대요 영원한 기업 오 영원한 기업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정말 상상 갑자기 저한테도 갑자기 어마어마한 욕과 같은 욕의 비교는 안 되지만 한꺼번에 뚝이 터지듯이 사방에서 고난 때문에 1985년도는 제 탄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힘든 시기였는데 또 그때 막상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하면서 이제는 회사를 들어가야 될 때라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고 교회가 영원한 기업이라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2학년 때 월급을 받았는데 20만 원 주더라고요 제 친구들 10배 받을 때 저는 20만 원 받았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지금도 연봉이나 이런 걸 따지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지만 지난주에도 아주 친한 친구를 오래간만에 어릴 때 친구를 만났는데 다들 그래 네가 제일 부럽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부럽다 그래요 다들 대학 교수도 있고 크게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지만 네가 제일 부럽다 그렇죠 지들은 집사고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릴 때 내 삶이 흔들리면 내가 지금 어디예요 흔들리는 세상에 서 있으면요 그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런 땅을 흔드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신의 산을 흔드셨어요 여러분 신의 산은 그냥 작은 안양에 있는 이런 산이나 관악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신의 산은 큰 산 덩어리들이거든요 태백산맥 지리산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산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산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험으로 하나님이 신이 강림을 하셨을 때 산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은약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그 권능과 영광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은약을 깨트리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내 삶을 세우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붙들고 살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망해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합니다 다 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다면 내가 세상 붙들고 산 거예요 나도 똑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흔들리는 것에 주식에다가 여러분 부동산에다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게 오래 갈 것 같죠 지금 막 천억씩 해먹은 사람들 8,700만 원 내놓고 1,700억을 땡긴 사람들 야 대박이다 저주예요 그거 절대 복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가지고 배를 채운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축복 아니에요 자신만 사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흔들리고 자기 진영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선자 다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일본이나 이런 큰 지진이 났을 때 모든 건물이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건물 그 건물을 보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기초가 다르다 기초가 다르구나 다 똑같이 서 있는 건물인 줄 알았는데 다 흔들릴 때 다 흔들려서 무너진 것과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여전히 서 있는 것은 기초가 달라서 그래요 반숙 위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건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릴 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고 안전하다고 믿고 여기에 우리 삶을 세우면 우리가 축복과 평안과 보장받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면서 이 땅은 흔들리는 세상, 무너지는 세상, 변동될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 기초를 두고 삶을 세워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은 흔들리는 시온산이 아니라 여러분 흔들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시온산에 서 있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도 여러분 본질이 회복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주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여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은 하나는 대한민국 안 버립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 버려요 그리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다 어떻다 무슨 교회가 그렇게 큰 잘못을 줬어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지도자들 모습 보세요 얼마나 썩고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맹려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피해자 의식 속에서 그렇게 주눅 들 필요 없어요 당당하세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우리까지 막 와서 제발 우리 대표기도 하는 분은 제발 뭐 교회가 비리와 부패가 있어서 너나 잘해 무슨 비리와 부패가 그렇게 있어요 교회만큼 투명하고 교회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개혁해야 돼요 철저히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죄인된 것처럼 세상 앞에서 주눅들고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소망이 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 소망이 되셔야 돼요 죄인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창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있으니까 그래 교회라운 교회가 있으니까 아직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붙으실 거야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시온산에 서려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여러분 요동치 않은 것은 반석 위에서 해야 돼요 우리의 반석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그 반석의 국개선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 반석 위에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모인 곳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상관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이제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복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순종의 길을 걸고 주와 동행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이 나라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세요 병고치는 기도, 직장을 개는 경제적인 문제 다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사람이라 오히려 이런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2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기를 추구합니다 세상 여러분 이 은혜는 세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썩어지고 새하여지고 더러지고 무너질 것들 붙들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모두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요셉처럼 빛을 발해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을 볼 때 이런 히브리 노예잖아요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요셉을 보는 순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세상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에서도 풀무줄 속에서도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 이름이 다혜라고 합니다 다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무지무지 많은 다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991년생인데요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우리 한국이 확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면서 89년도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에 200만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갑자기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전세값이 두 배로 뛰었어요 거짓말은 아니라요 제가 125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신학생 때 살았는데 딱 한 해 지나니까 2400만 원 달래요 지금은 돈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이 1250만 원에서 2400만 원 어떻게 올려주죠? 한 100만 원 좀 올려달라고 하면 어디서라도 우리 권사님한테 찾아가서라도 권사님 나 100만 원만 좀 꼬줘요 그럴 수 있지만 1250만 원짜리를 24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돈을 꼬요? 그러니까 오히려 담대해지더라고요 뭐 어차피 꿀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신학생으로 나를 부르고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으면 이상한 아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상한 담대함이 생겼어요 제 아내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큰 집 주신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요 우리 100평에 살았어요 박수도 안 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너무하시네 제가 100평에 살았는데요 왜 살았냐면 88년 올림픽 전도대회 때 함께 우리가 전도팀으로 다니던 우리 선교단체 형이 니네들하고 좀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 돈 없어 그랬더니 너 얼마 있냐 그랬더니 난 1250만 원 그랬더니 그것만 내 그래서 여러분 정말 100평짜리 집에 가서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선배는 그 돈의 거의 한 80%는 그 선배가 다 냈어요 다 내고 자기는 2층에 그냥 우리는 애기 안 하니까 2층에 사니까 밑에를 다 살아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 개 키우면 살았어요 신학생 때 그런데 돈은 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형이 갑자기 성교주로 가는 바람에 갑자기 집을 내놓게 되니까 다시 저는 1250만 원밖에 없는데 이미 전세는 30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그 집에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임 목사가 돼서 사택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사택을 해서 지금까지 사택에 삽니다 그런데 그 1250만 원 싹 없어졌어요 제 동생 시집 갈 때 몽땅 다 줘버려가지고 지금은 통장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막 집값 오를 때 인심매매가 막 생겼어요 할머니도 인심매매가 난 지금도 얘가 왜 할머니를 인심매매 납치했을까 그래서 어디 무슨 새우 까로 간다 뭐 한다고 간다 그랬는데 여중학생들 중학교 여학생들을 막 납치해 갔어요 그때는 봉고차 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놀래가지고 그때는 아이들 학교에서 기다리고 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딸을 낳았어요 그런 사실은 악한 시대에 아들도 아니고 딸이 태어나서 이거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애비가 되면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이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의 부르심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지혜라 그럴까 은혜라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다니엘스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구장에 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나라가 망하고 부모도 없고 여러분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오고 사자굴에 던져주고 풀무쿨에 던져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딸 이름을 지었어요 은혜가 은총을 크게 입어야 되니까 다 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한 달 늦었더니 5만 원 내래요 출생신고 늦게 왔기 때문에 5만 원 내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한문을 만을 따자에 은혜의 자를 쓰니까 그분이 뭘 좀 안아봐요 애 이름에 만을 따자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딸이니까 그냥 쓰라고 그래서 우리 딸 보면요 진짜 은혜로 살아요 진짜 은혜로 살아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야 진짜 은혜로 살아요 그냥 여러분이니까 말씀드리니까 우리 딸 다 하바드 갔어요 성교지 갔다가 성교지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바드 대학원에 지원을 했더니 그 학교 골똑했어요 우리 교인한테도 말은 안 했는데 여러분 은혜로 처음부터 너는 은혜 이 악한 시대는 내 능력과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나라도 망하는데 왕도 무너지는데 무슨 수로 견뎌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 힘이 어딨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어요 세상 힘을 붙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니까 사자꾸래도 이겨내고 풀무에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델샤도 무너졌을 때 우뚝 서 있는 하늘의 묵별같이 하늘의 빛난 별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세상껏 붙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붙으시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을 다른 여러분 성경이 조금 주석에 써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미 그 나라를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믿고 감사하면 돼요 믿고 감사하고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적든지 많든지 입술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감사가 기적이라는 걸 제 삶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니 제가 하바드 다니는 딸 아버지라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아들도 하바드 갔어요 이런 은혜가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바드 간 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정말 세상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은혜 세상을 이기는 은혜 여러분 이런 코로나를 이기는 은혜 다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다니는 은혜 우리의 한계와 털이 깨지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 펼치는 경륜에 붙들림 받아서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또 여러분 내 삶의 은혜가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 내 삶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입으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두렵고 막 눌리고 어떻게 하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한계를 깨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추원합니다 그냥 얕은 물가에서 있는 그냥 세상 끝 조바의 세상 즐거움인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이제는 세상 것이 다 시시해져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가져도 그렇고 명품 같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바드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배불러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꽝이죠 다 꽝이에요 여러분 비록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애하고 믿음으로 살고 다 공부 못해서 너 신학교 같지 그래도 감사하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건 복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꼬셔봅니다 목사 좋은데 그럼 아빠 목사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돈 좀 벌어서 한 50세쯤 내가 할 생각은 있다고 나 받아주냐 너를 그러면 저한테 아빠 설교 그대로 남겨놔 이놈이 세습하려고 날로 먹으려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세상 건 하나님 경애하는 게 최고입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 경애하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힘을 얻고 우리 영혼에 힘을 얻어서 우리 얼굴이 빛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삶의 기적이 열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이런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얼굴의 빛과 그 감사는 어디서 온 것이냐 물어볼 때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더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는 이제 더 예수 잘 믿어 이때는 다 잘 믿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무슨 복잡하지 않아도 전심을 기울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시면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아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긴 승리의 사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